이걸 이겨내네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반전에 넣을 수 있을 때 많이 넣어야 됩니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우리는 불리합니다. 지하의 루카, 이탈리아 선수. 볼 잡고 등지면서 볼 지켜냅니다. 방금 듭니다. 좋아요. 가운데. 슛. 다시 한번 슛. 나이스. 끝나갑니다. 다시 한번 슛. 확실히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슛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태봉아, 한번 해 봐. 해? 어? 태형아, 태형아. 태형아, 태형아. 1대1 해, 1대1 해, 1대1 해, 치마. 1대1 해, 1대1 해, 1대1 해, 치마. 태형아, 태형아, 태형아. 태형아, 태형아. 태형아, 태형아. 태형! 태형어, 태형. 태형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와. 얼굴 질렸어요, 와. 그래, 길게. ć. 얼굴 질렸죠? 네, 지금 못VES넣어서. 일어나긴 하는데. 발목도 그렇고 동시에. 태범, 태범. 자, 야. 태범아, 얼굴 한 번 해. 이리 와. 한 2m에서 먼저 치고 뛰어. 가까이서 치니까. 잠이 들꼈어요. 잠이 들꼈어요. 잠이 들꼈어요.